사랑이네가 찾은 곳은 어디일까요? 사랑이도 왠지 낯설어하는 것 같죠? 집에선 화장기 하나 없는 민낯에 부수수한 헤어스타일의 시오씨 오늘만큼은 사랑이 엄마가 아닌 모델 야노시오의 모습을 맘껏 드러내는데요 사랑이 엄마 어디있나? 사랑이 엄마 어디갔어? 어디있지? 사랑이 엄마 어디있나? 엄마가 안들려준다 엄마가 안들려준다 엄마가 안하고 싶다 이제 무사가 무슨 일인가? 전부 봐도 못해 별로 안 좋은 일이야 아, 난 도저히 모를 마시잖아요 옷 안인 걸까요? 안인 걸까요? 이리와 함께 먹방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드디어 돌아가서 제발 넌 맛있어 아들 너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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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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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엄마 엄마 엄마, 사진 찍고 있어. 그렇죠? 일하고 있어. 엄마, 일하고 있어. 어? 준비해. 가족들의 응원 덕분인지 실수 없이 멋지게 촬영을 해나가는 시오 씨. 정말 빛이 나네요. 사랑이 이제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이해하게 된 걸까요? 사랑이를 위해 엄마 시오 씨가 일본에선 쉽게 맛볼 수 없는 짜장면을 준비했는데요. 사랑이를 위해 엄마 시오 씨가 일본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짜장면을 준비했는데요. 짜장면으로 하나 된 사랑이네. 일할 때 시켜먹는 짜장면은 정말 최고죠? 라면이 짜장면이 됐나? 몇 년 만에 드시는 거예요? 몇십 년? 40년? 40년? 40년 만에요? 40년 만에요? 그런데 이거 우동. 우동, 우동은 아니에요. 우동. 그러니까. 사랑이는 가리는 음식이 없나 봐요. 아, 해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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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맛있어요. 맛있지? 맛있지? 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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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르. 음, 츄르 츄르. 음... 음... 얼굴에 다 오징어. 츄르 츄르 츄르. 짜장면? 응. 원래 근데 짜장면 먹을 때 입 주위에 다 오징어. 그러니까. 응,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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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다.. 보레가 단무지 닦광 다들? 보레가 단무지 닦광 오이시? 흐이이이이이이익 보레가 단무지 닦광 오이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 고구란에 안돼? 끓는거야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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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마치고 온 사랑이네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네요. 이리 와. 오세요 해야지 오세요. 오세요. 사랑.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버지도 있었고. 세명오래. 가까이. 되게. 네, 알겠습니다. 하라장 있으면 너 요구도 먹어봐, 이빨로. 이빨로.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게 먹는 거야, 뼉다귀는. 맛있지? 아이고, 맛있다. 사랑, 그럼 뼉다귀 먹어볼까? 뼉다귀 줄게, 할머니가. 뼉다귀 줄게, 할머니가. 이거 한 번 먹어봐. 이거 한 번 먹어봐. 이거 왜 뼉다귀 있잖아, 이거 봐. 이거 한 번 먹어봐. 야, 이거 한 번 먹어봐. 여기야, 이거 먹어봐. 이거 족발, 돼지 족발. 해봐, 돼지 족발 해봐. 그렇지, 맞았어요. 돼지, 돼지. 족발, 족발. 한국에는 이런 거 먹는 거야, 돼지 족발. 족발, 응. 이거 뚜껑 열어봐,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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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게 고라겐가 제일 많다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나랑 먹었긴 해. 그래야 되나. 어. 걸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너무 떡딱이 뜯어납니다. 좀 쓰세요, 아기를 뜯고. 이거 먹으면 여기 재략지 이게 있어서 뼈가 아파. 순순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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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서울에서의 마지막 반은 깊어갑니다.